사실이야? 진짜야? 몬스터가 나타나? 장난치자는 거야? 보이는 건 모조리 다 먹어치는 녀석이었다고요 대하의 저녁마토를 방해하다니 정말 모험하구나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냉큼 털하게 가라 잠깐만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뭔가 감추고 있는 거 맞죠? 거짓말은 안 통해요 이런 버릇없는 꼬맹이들을 보았나 가정교육이 영황망이구나 아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네 말이 맞다 팀 국왕이 몬스터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야 국왕과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장관절한 자가 감히 폐하를 의심하다니? 이것들을 깡그리 지하감옥에다 쳐넣을까요? 몬스터란니? 설마 저 녀석을 주고하는 말은 아니겠지? 맞아요! 저 녀석이에요! 좀 작기라지만 틀림없다고요 이번에 새로 산 애완용 아기 문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며칠을 좋아하는 아주 귀여운 놈이지 너희들로는 이렇게 조그만게 몬스터로 보이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모두 알았겠지? 국왕님 진지 드시는 거 방해하지 말고 빨랑 나가라 화이트!